인천 본부세관이 위조 명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벌여 약 2,500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총 91건으로 가방이나 의류 등 잡화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가 11건, 차량이나 기계류를 밀수입한 사례도 7건이나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밀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제품명을 거짓 신고하거나 허위 상업 송장을 제출해 관세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해 짝퉁과 불법식 의약품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인천세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었습니다.